네 자 이번 시간에는 거기 한번 보세요 이제 확인 체크다 그죠 지금 현금과 예금에 대한 요거 나왔어요 복습문제 그죠 복습문제 확인체크 자 보겠습니다 이 확인체크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앞으로는 예습 좀 해 보세요 예습 그래 한번 직접 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오시면은 훨씬 나았잖아요 왜냐면은 아는 문제는 그죠 다시 한번 재복습 하시고 물론 문제는 어디가 내가 어 거기에 잘못된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1번 현금 및 현금자산을 분류할 금액 얼마 맞는거 찾았습니다 수익증권 그랬는데 120일 그랬죠 그죠 4개월짜리 이건 아니네 제외 어 자격수표는 현금 보통예금도 현금 그죠 정기예금인데 2년 후입니다 그죠 이건 아니죠 당자예금은 현금 맞죠 차용여서는 아니죠 제외에 정기예금 이것도 2년이니까 아니겠다 그죠 소형금은 현금 맞죠 당자의 보조금도 아니죠 당자 양도서 예금정서는 150일이니까 5개월이니까 아니겠다 그죠 이거 다 겁나요 그죠 얼마 이것도 많이네 예 다음 2번 현금계정에서 처리하지 않는거 그랬습니다 현금이 아닌거 선조수표 어 이거 뭐죠 음 바로 답이 이러면 나왔네 그죠 다음 3번 현금과 부족 차변 잔액을 개선에까지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장부에서 정리하는데 맞는 회계처리 현금의 차 현금과 부족 차변 잔액이라 그랬잖아요 현금과 부족이 차변에 있다는 부족의 걸 말합니다 부족의 그럼 요게 이제 결산을 처리한다면 차변에 있던게 어디로 가야 되죠 대변에 가면은 상대 뭐가 나타날까요 그렇죠 잡손실 하면 되죠 잡손실 이렇게 다음 은행계정 조정표 작성 시에 회사 잔액에 가산할 항목 회사에다가 플러스 보세요 기발행 미인출수표 우리가 발행했는데 인출 안됐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은행에서 요건 마이너스죠 두번째 예입한 수표가 부도났다 그랬습니다 부도나면 은행은 뺏겼죠 우리 회사에서 마이너스 3번 기발행 미인도수표 우리가 발행했다가 다시 인도 안 했으니까 이건 다시 원상 복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플러스 추심수수료 그랬죠 추심수수료 했으면 요건 회사가 줘야 될 돈이죠 그죠 마이너스 미예입수표입니다 은행에 예금이 안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은행에다가 플러스 지금 요건 묻잖아 그죠 회사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5번 한번 풀어보세요 결산을 앞두고 거래 은행에 예금 잔액을 조회한 결과 12월 30일 잔액은 20만원의 혜선을 받았고 조정 전 회사장부 잔액은 21만원이다 은행계정 조정 후에 정확한 예금 잔액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회사장부에는 지금 문제가 우리 회사장부에는 얼마냐 20만원 21만원이죠 은행 은행의 잔액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20만원이죠 1번 회사에서 12월 30일에 입금한 3만원이 익년 1월 3일에 입금 처리되어 있었다 우리 회사에 입금했는데 입금은 안됐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12월 말 현재입니다 그죠 12월 말 현재 은행에 입금 안되어 있죠 은행에다가 플러스 하면 되겠다 그죠 2번째 회사에서 12월 25일에 발행한 수표 중에서 미인출 은행에서 우리 발행했는데 은행에서 인출 안됐다 그죠 은행에서 마이너스 3번 회사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회사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당자 차원장 이자 이건 조회 되잖아 그죠 마이너스 거래처에서 은행에 입금 했다 그랬습니다 플러스죠 회사 입금 중에서 푸드 처리 되었습니다 마이너스죠 은행 수수료 줘야 되죠 끝났네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예 더하고 빼는 얼마죠 얼마 18만 5천원 맞습니까 이거 다 빼볼까요 더하고 빼고 빼니까 10만원 맞네 그죠 그 조정우 잔액 얼마 18만 5천원이다 예 맞네 그죠 다음 6번 문제 은행의 당자예금 잔액과 회사 당예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 즉 말해서 우리 회사하고 은행하고 일치 안된다 그죠 일치하지 않는 원인으로서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거래처로부터 입금 통지가 미달되어 하였다 입금 통지가 미달 했다면 우리 회사에 플러스 해야 되죠 그죠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소재 은행에 안 찾아갔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이건 거래가 아니죠 3번 X 예금한 수표가 부도 처리됐다 바로 뭐죠 회사에서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그죠 예입한 수표를 회사가 기장 누락했다면 회사에다가 플러스 해야 된다 그죠 예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입니다 7번 종로 회사가 현재 금고를 실수한 결과 당한 자산이 됐다 현금행유자산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자 통화 통화는 현금 그죠 수입인지는 아니죠 제외 타인 발행 약소금 아니죠 타인 발행 수표 현금 맞죠 아 그리고 보통 예금도 현금 맞죠 선자 수표 아니죠 2월 25일 만기에 채권이라 그랬습니다 자 10월 30일에 치되겠네 그러면은 11월 말 12월 말 1월 말 2월 말 3개월 지나버렸다 아닙니다 3개월내가 돼야 됩니다 3개월내 2형 보세요 환매체인데 11월 20일에 치되겠습니다 만기가 2월 10일이네 그럼 보세요 12월 20일 1월 20일 2월 20일 3개월내가 되죠 이건 현금이네 이거 얼마가 되죠 80만원 맞습니까 맞네 그죠 80만원 정답 그죠 자 8번 문제 8번도 마찬가지 총계적 원장의 당계점 잔액은 650만원이고 은행의 조형별 작성하기 위해 당계점 잔액을 조성기로 당한 것은 사실 알았다 윈의 자료에 의하여 은행계점 잔액을 작성하기 전의 은행측 잔액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자 회사와 은행이 있는데 작성하기 전 이거 얼마고 물었죠 은행의 예금 잔액이 얼마고 회사 장부는 얼마죠 650만원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기억리 한번 볼게요 기업 은행이 A사의 받으름 대금을 추심했다 그랬습니다 은행이 우리 거래처 A사의 음대금을 받았다 바꾼 A사의 통진미달이다 그랬으니까 우리 회사에다가 플러스 해야 되겠죠 기발행 미지급수 우리가 발행했는데 지급 안 됐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은행이 수수료를 A사에 당연히 차감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회사가 A사에 차감했다고 그랬습니다 A사의 미통지라고 그랬죠 우리는 안 뺐다 그럼 빼야 되겠네요 그렇죠 만원 우리 회사에 입을 은행의 실수로 기장을 지연했다 은행에서 기장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은행에다가 플러스 네 이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더하고 빼니까 얼마가 나왔죠 749만원이다 이게 갚아야 되잖아 그럼 이거 볼 수 있잖아 또 이게 헷갈립니까 아니죠 얼마에서 빼고 다음 이거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글로 갈 때 이거 어떻게 하고 빼고 빼고 이거는 더하고 하면 되잖아 이거는 빼고 더하고 775만원 나오겠네 그죠 빼고 더하니까 맞네 775만원 네 끝났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요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다음 장에 보니까 뭐죠 요거 나왔네 지금 요거 했잖아요 예금 현금 예금 주식 아시겠죠 자 주식 여기 지금 한 덩어리입니다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이렇게 해서 여기 한 덩어리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육아정권과 관련된 국제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육아정권은 단기 보유정권 중기 보유정권 장기 보유정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아니죠 단기 손해금 자산은 상호 지도원가를 평가한다 아니죠 전유다리죠 단기 손해금 1년 내에 팔 거고 상가구 원가를 뭐죠 낭이까지 보유할 거잖아 그죠 3번 상가구 원가금 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의 정상에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공정가치에 상가구 원가를 하는 것은 많이까지 보유하니까 시가 공정가치하고 관계가 없죠 그죠 시가로 평가할 필요가 없죠 많이까지 보유할 거니까 중간에 값이 오르든 내리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죠 유가정권은 지분 상품만을 말한다 유가정권은 유가정권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주식과 사채잖아 그죠 사채 이 채권을 말합니다 채권 중에서 대표 사채 국채, 공채, 지방채 이쪽 그죠 사채 이 주식은 우리가 지분정권이라고 하죠 이건 뭐라 하죠 그렇죠 채권은 우리가 채무정권이라고 합니다 그죠 돈 채무, 돈 빌리고 반응해주는 정서죠 이거는 지분, 목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주가 되니까 주주 출자자고 이 사람은 채권자잖아 이걸 이제 지분정권이라고 하고 이건 채무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유가정권은 지분만 말 지분수는 이건 말 아니죠 이것도 있죠 단기손익검자산에 대한 미실헌 보유순이 미실헌 보유순이 실헌, 미실헌 실헌과 미실헌 하잖아 그죠 우리가 실헌 됐다 미실헌 하는 것은 처분했다는 말이죠 처분 이거는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이고 보유 알겠죠 미실헌은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이고 처분이라는 것은 실헌했다 이 말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죠 그거 보면은 미실헌 보유순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 손익이 무슨 손익이죠 평가손익 인식한다 그 말이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아래에 검자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 검자산에 박스 있죠 그죠 검자산 이건데 이건 말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죠 1번 현금이 현금성 자산 또 여기 보면은 그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대여금이 채무정권 수치채무정권 나와있죠 그죠 기타 단기손익권 기타가 바로 이거 뭐죠 주식만 그죠 단기손익금자산 예 그리고 기타포홀손익 그리고 상가구공과 나오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 요 부분에 지금 주식 부분에서는 요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 알아주니까요 그죠 우리가 취득을 100원 주고 샀다 100원짜리가 요게 평가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80원 됐다가 요것이 만약에 110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 예 자 100원짜리가 80원 됐으니까 마이너스 20원 평가손실이죠 그죠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30원 이익이 생겼죠 요걸 뭐라 합니까 처분이익이잖아 그죠 처분이익이죠 예 아시겠죠 그죠 예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평가하면 평가 손실 평가 이익이잖아 평가했을 때 그런데 단기손익일 때는 단기손익검문자산일 때는 요거 요거 요기 답이잖아 그죠 답인데 요기 만약에 1년도 초고 요게 1년도 말이고 요게 2년도 말이라면은 1년도 말은 손실 20원 2년도 말은 2, 30원 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요게 만약에 기타포괄손익이다 하거든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20원 플러스 30원 끝나는게 아니고 요걸 산게 이래죠 그죠 얼마 플러스 10원 그러면은 기타포괄손익일 때는 1년도 말에는 많이 20원이지만 2년도 말에는 플러스 30원이 아니고 얼마 플러스 10원이죠 요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타포괄은 상계 하잖아 상계 단기순으로 상계 안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 1년도 말은 물으면 마이너스 20원 2년도 말은 플러스 30원 이 답이고 기타로 물었을 때는 마이너스 20원 플러스 30원 이지만 상계해야 되니까 플러스 10원 나왔죠 그죠 1년도 말은 플러스 20원이지만 2년도 말은 플러스 10원 요게 답이다 요건 상계한다 요게 포인트잖아 그죠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잘 좀 그죠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죠 요거는 뭐한다 상계하더라 하는 걸 아시죠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만 잘 체크하시면은 문제는 우리가 풀다 보다 보다 보면은 크게 어 예 어려운 거 없습니다 풀 다 풀 수 있죠 그죠 예 일단은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단기손익일 때는 취득실 비용은 비용 처리하고 기타포괄손일 때는 비용은 뭐죠 자산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죠 기억나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육아선건 할 때 아 단기손익금자산일 때 우리가 1년 내에 팔 거라면은 뭐 수수료 이런 거는 비용 떨어버립니다 그 1년 후에 팔 거라면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예 기간이 길어집니까 자산원가에 포함하자 해놨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 아래 그거 보면은 4번 한번 보세요 안에 내용도 좀 읽어보시고 예 4번 보시면은 관계기업 투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주식을 취득했는데 주식을 20% 이상 취득했을 때 취득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관계기업 투자 주식 이건 보통 빼버립니다 이건 관계기업 투자 이렇게 하자 알겠죠 예 이런 거는 말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20% 미만이겠죠 그죠 그죠 20% 이상일 때 내가 어떤 회사에 주식을 20% 하면 엄청 많죠 그죠 그죠 그분이 30년 전에 주식 몇 프로 소유하고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한 5% 안 될 겁니다 예 지분 비율이 그렇습니다 예 보통 주식회사는 전부 다 이 주식이 참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100% 칸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보면은 한 10% 정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되죠 보통 사장들이 최고 많은 사람들이 한 10% 물론 기업이 다 다릅니다 어떤 기업은 뭐 50%도 있고 뭐 60% 있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보면은 한 10% 가면 대주주죠 대단한 그걸 거의 뭐 최고로 봐도 돼요 20%도 있습니다 많은 있지만은 그 정도로 우리가 지분 비율이 그렇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그럼 20% 가면 굉장하죠 당연히 4점 되겠죠 그죠 그 이럴 때 어느 회사에 내가 지분을 20% 가지고 있다 이때는 그 일반 내가 그 회사 투자한게 아니고 그 회사를 내꺼 만들었다 이래 보는 겁니다 내꺼 내꺼다 이래 보는 겁니다 말하면 회계상에 그래서 관계협 투자를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리 처리하는데 보세요 예를 우리 전에 뭐 이것도 공부했습니다만 또 잊어버린 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사 주식 A사의 주식 A사 주식 중에서 천원을 취득했다 요거는 전체 지분에 만약에 30% 해당한다 천원 취득했는데 요게 이제 내 장부에 천원 되어있겠죠 그죠 요거는 지분율이 몇 프로다 30%다 이 말이죠 그죠 이래죠 그죠 30%가 천원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내 지분만큼 이익이 생기면 더해주는 요걸 지분법이라 하죠 요걸 뭐라 하느냐 우리가 지분법 지분법 예 자 한 가지 정리하고 갈게요 그죠 주식은 기본적으로 머슨법 그렇죠 십가법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공정가치법 알겠죠 그리고 하나 톡 튀어나온게 뭐다 지분법 그죠 요거 특별하죠 그죠 우리가 원가법 십가법 절가법 이 있잖아 그죠 이게 세개가 있는거죠 그죠 100원 주고 샀다 요게 지금 십가가 120원이다 했을 때 장부에 그냥 100원 그냥 둬버리죠 그냥 변하든 내려가든 올라가든 무시해버려 원가로 하는게 바로 요거는 원가법 요거는 무조건 욕을 하죠 십가로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린대로 그죠 저거 보면 둘중에 낮은 쪽 저거 봐라 그렇죠 요게 대표가 뭐죠 육아정권 요게 대표가 뭐더라 저거 상품 재고자산 알겠죠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거는 우리가 요거 요거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선택 그리고 하나 톡 튀어나온게 요거 지분법 언제 20% 이상 소유하고 있을 때 알겠죠 요걸 갖다가 지분에 따라서 지원법 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럼 이익이 생겼으면 3월 20일날 주총회에서 요 배당 결의 하죠 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했다 할께요 500원을 전체 이익 중에서 저금 적립을 좀 200원 하고 한 500원은 배당하기로 했다 그럼 요 배당금 중에서 내가 받는게 얼마죠 30원을 받죠 요거는 받잖아 이걸 받았다가 뿌려 사면 됩니까 요거 빼야되죠 그죠 이제 어떤 분은 또 이거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어? 받았는데 왜 빼느냐 그 사람이 좋았으니까 나는 받았는데 이걸 안 받았잖아 이거는 말하자면 받을 돈이었잖아 그죠 받을 권리가 생겼었던 거고 요거는 받았잖아 받은 돈 그래서 빼는 겁니다 아시죠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이 좋으세요 돈을 안 받았다 물건을 팔고 돈을 여성매출금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 요 돈을 받았다 하면 요게 대변에 가잖아 가고 현금이 들어오잖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요는 받을 권리가 있었고 요는 받았다 이 말이에요 뺀다 그래서 내 지도원가에서 이익이 생랄 더하고 배당금 뺐다 이게 지원법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지원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원법은 몇 프로? 20% 기억하시고 요거는 취득원가에서 이익이 생겼다 요거는 더하고 배당 받았다가 어떻게 하고 빼고 알겠죠 요것만 하시면 될 거고 취득원가에다가 이익이 생겼다면 더하고 배당은 뺀다 물론 손실은 뭐죠 빼야지 손실은 배당 없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고 아시겠죠 여기 지원법이다 알았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있는 지원법 이해하셨죠 자 띄어 가겠습니다 66쪽을 한번 보세요 띄어 가겠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은 육아정권에 보유해서 그거 보시면은 배당금 수위 나온다 그죠 거기에 보면은 1월 1 나누기 1이 아니고 거기에 표시 좀 잘못된 같네요 그죠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5월 1일 알겠죠 요거는 6월 1일 30일이고 요거는 또 10월 1일 요거는 12월 30일 되어있네요 그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요날은 발행일이고 요날은 취득일이고 요날은 이자 직업일이고 요날은 처분일이고 요날은 결산일이네요 그죠 예 자 이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리가 이자를 1년에 두 번 줍니다 이렇게 이자를 매년 요게는 이자를 요것도 지금 일이네 결산일 이자 준다 이자를 1년에 두 번 주는 조건이 보니까 조건이 요날도 이자 주고 요날 이자 줍니다 주는데 이날과 이날을 갖다 보세요 우리 하루이터는 일하기에서는 안하니까 이날 샀다가 이날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요 이자 직업일과 취득일 요사이에 발생하는 이자가 생기다 요날 내가 팔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자 직업일이 지나버렸잖아 요 요거 이자 주든지 받아야 되잖아 그죠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취득했으니까 요거 이자를 내가 받을 때는 요날 이자 받을 때 이만큼 받잖아 책 그 회사로부터 이건 내가 우리 개인간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회사로부터 받을 때는 이날 6개월씩 받겠죠 그죠 6개월씩 그래 그 사람한테 요 돈 왜 해야 되죠 그 사람이 가있었으니까 주고받아야 되잖아 요거는 주고받아야 되고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었잖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요 이자 요 이자를 우리가 뭐라 하나 이러면은 끝수이자라 끝달이자 끝수이자 이건 우리가 이걸 육아정권이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자인데 같은 말이죠 그죠 끝수이자 끝단자 한자로 단자로 쓰죠 끝단자니까 단수이자다 그리고 날짜가 지났죠 그죠 경과이자다 그 이자 지급이던 날짜가 경과돼 경과이자 또 이자 지급이던 발생된 이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자죠 이자 이자 요 이자 부분 요 이자 부분 요걸 요걸 계산해서 주고받아야 되잖아 그죠 이해되죠 그죠 요걸 우리가 요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 이자를 이야기한다 끝수이자를 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요건 나중에 제가 뒤에 문제가 나오거나 문제 풀면서 요걸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시고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포인트 2번 가겠습니다 기말 현재 합격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 손익금자상 다음 같다 KIFRS 한국체대 국회의 기준이죠 그죠 단기 손익인시금자상 평가 손익은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단기 손익인데 뭐 지도검과 하나하나 보세요 A에서 보니까 200만원짜리가 100원짜리가 마이너스 20만원 B에서는 30만원짜리가 플러스 30만원 올랐죠 C는 마이너스 50만원 결과적으로 얼마죠 70만원 마이너스 40만원 나왔네 이렇게 해도 되고 합격을 한번 해볼까요 A B C 다 다하면 얼마죠 1000만원이잖아 시가 다 다하면 얼마죠 960만원이네 그죠 시가 다 다하마 이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40만 똑같네 결국 같이 오보죠 단기 손익은 결국 같이 나옵니다 전체 합격을 가지고 비교해도 되고 하나하나 따라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40만원은 손실이 40만원 나왔다 아시죠 그 다음에 육아정권의 평가 이거잖아요 평가손이 그죠 예 그래서 공정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했다 그러면 손실이죠 평가손실 반대로 공정가치가 높으면 뭐가 되죠 평가이익되고 그렇죠 예 공정가치는 활발하게 거래되는 시장 공정가치를 말하며 공정가치는 시가를 말하며 시가를 말하며 매도 등에서 발생하는 거래원가 차원하지 않은 금액이다 팔 때 그 비용 같은 건 그건 관계없죠 다음에 이루어 보시면 되겠고 다른건 없습니다 다른건 쭉 이루어 보시면 됩니다 관계가 없으셔도 말씀드렸고 자 이번에는 거기에 한번 연결보세요 포인트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포인트 3번 단기손이 검은 자산입니다 그죠 예 예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이게 이게 p 나누기 l 여기 아마 거기에 반면 장만한 것 같습니다 이건데 이걸 l 분의 p 로 해서 p 나누기 l 이라고 아마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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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슬롯인데 예 자 보세요 2022년 손익계산서 보고될 처분성이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2022년 볼게요 20년 5월 15일이네 그죠 5월 15일 날 처분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2주를 주당 900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 위에 시가 얼마짜리죠 1,100원짜리네 1,100원짜리를 900원에 팔아서 200원 손해받죠 2주를 얼마 손실이 얼마 400원 답이 있다 그죠 답 간단하다 그죠 자 69페이지를 보세요 유가정권에 처분해서 처분가에 장부보다 높게 팔면 이익이고 이하는 손실 그죠 단가가 2개 이상 있으면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할 수 있는데 선택은 자유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 적용한다 알겠죠 다음에 손상차손 이 손상차손은 손실을 말하잖아요 이거는 현저하게 하락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때 비용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셨죠 그걸 이해하시면 이게 여러군데 나오죠 그죠 대여성상각도 손상차손 해버리고 했는데 아무튼 현저하게 하락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30% 이상 떨어지고 다시 회복할 기능이 안 보인다 그죠 그걸 처리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손상차손 다 회복되다 하면은 환입 손상차손의 예시는 어디냐 재무적 어려움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재무적 어려움 어렵더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금의 이자 지형이 되더라 또 재무중 가능성 또 활성거래 시장에서 소멸된다는 것은 태출된다 이런 거죠 그죠 이런게 말하면은 육아정권의 손상차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